차츰 신비주의를 벗고 어느 순간 단 한 명의 팬이라도 사로잡기 위해 적극적인 어필에 나서기 시작했는데요. 이제는 엄연히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죠. 특히 매주 1위 자리를 놓고 열띤 경쟁을 벌이는 가요 순위 방송은 그 어떤 것보다 통통 튀는 공약 무대를 보는 재미가 쏠쏠한데요. 더운 여름철에 1위를 한 트와이스가 선보인 공약 무대는 바로 입안 가득 귀여운 얼음 먹방인데요. 땡방해진 볼로 노래를 부르려고 애쓰는 모습이 참 귀엽죠. 마마무는 라면 먹방 공약을 선보였고요. 그리고 노래 가사 해야와 발음이 비슷하다고 해서 신개념 회 먹방을 선보였습니다. 펜스의 이밤으로는 주인공자들과 함께하는 주인공자에 맞춰주세요.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래서 만나요. kalo Carry 양상정에 해야 할 때 은근혜가 어떻게 되죠? 누가 또 만나요? 그렇군요. 면 Sherry Нач cup주에서 만나요 그리기 안사나? 근데 또 만나요. 이렇게 당할 때 많이는 눈이 상상 déc 일본이빨을 가는데 손을 제발한다면